준짱 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짱입니다. 오늘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사와 동사의 연용향에 붙여서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평가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향이 흔하거나 잦음을 나타냅니다. 그럼 들어보고 연습해 보세요. 이 아이는 병이 잦아요. 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감기에 걸리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은 환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흐려진다. 요즘은 흐르기 쉬운 날씨입니다. 버스는 늦다. 버스는 늦게 일쑤고 30분이나 늦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잊는다. 나이가 들면 사물을 잊기 쉽상이됩니다. 관용적인 표현. 그러한 경향의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흰자의 자의가 많은 눈 흰자의가 많은 눈 그로매같이 검은자의가 많은 눈 흰자의가 많은 눈 흰자의가 많은 눈 흰자의가 많은 눈 똑바로 보지 않고 아래쪽을 내려다보낸 눈 엔려같이 조심스럽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ng이